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의 2020학년도 전형계획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전형명의는 어떤 것들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숙명인재전형 서류형과 숙명인재전형 면접형으로 두 가지를 선발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전형이라고 해서 자연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원래는 학업우수대전형이었는데 명칭을 변경해서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논술전형과 정시 수능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숙명인재전형에 서류형이 신설됐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전형을 새롭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일단 2019학년도까지는 숙명인재전형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선발했던 게 아닌 그냥 통합해서 모집했던 것을 신설전형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전형의 선발인원을 3배수에서 4배수로 조금 더 확대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인원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세 번째가 좀 중요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에서 잇몸계열만 완화가 됐는데요 원래는 3개 영역 6이었던 것에 비해서 2개의 링급함이 4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더 많이 완화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학생부 성적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인재전형이 없어졌고 그리고 전형별 고교 졸업 연도가 다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교 졸업 연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이가 있는 여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지금 2020학년도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정신을 조금 더 늘려라 라고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하고 있지만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수시의 비중이 67.6%에서 상승해서 69.3%로 조금 더 선발 비율을 늘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숙대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그렇다고 다른 대학들보다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정시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던 정도로 비중 자체가 67%로 조금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냥 수시에서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정시에서 비중을 조금 더 감소시키지 않았나라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전형별로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입문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인원이 한 20명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원래 선발하고 있는 숙명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2019학년도까지는 미래 리더 전형이라고 하는 입문계 학생들을 선발했는데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나눠서 선발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숙명인재 전형에서 2019학년도까지 315명을 선발했던 거에 비해 256명과 157명으로 상대적으로 종합전형의 인원 자체적으로는 늘었지만 면접을 보는 전형에서는 인원이 158명으로 급감했고요 거기에 서류형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서류만 판단하는 생활기록부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 전형에서는 256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도 크게 입문계와 다르지 않게 정시 인원은 한 11명 정도 감소시키면서 그거에 비해 종합전형인 숙명인재2전형과 숙명인재1전형에서 상당히 많은 164명과 66명 인원을 지금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존에 모집했던 숙명인재 전형보다는 면접을 보는 인원에서는 137명으로 많이 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쉽게 제출 서류가 좀 적어진 숙명인재1 서류형 같은 경우는 164명으로 좀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형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설 전형으로 서류형을 올해부터는 숙명인재1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류 100%입니다 최저 기준이 없고요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됐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활기록부가 내신 성적이 그래도 괜찮으면서 좀 탄탄하게 잘 잡혀있는 비교과 활동을 잘 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면접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담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 더 쉽게 지원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2018학년도에 숙명인재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을 어떻게 보면 학업 수행 능력, 전공적합성, 전형적합성, 인성에 관해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전형적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소하지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더십, 팔로우십을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이고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의 학업 능력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문계열이 256명, 자연계열이 164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신설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형이라고 해서 숙명인재전형 2라는 전형인데요 원래 기존에 숙명인재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의 4배수를 선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2019학년보다 선발 인원이 조금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을 60%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서류 전형으로 1단계를 선발하지만 그 서류가 면접보다 2단계에서는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 이 전형의 특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격기준도 완화됐고요 그런데 다만 자격기준이 원래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지원조차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격기준을 완화되면서 고교 졸업연도가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어차피 남자이기 때문에 여대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저 나이 또래에 있는 여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다 보니 조금 졸업한 연도가 되는 학생들은 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원래 전형에서 숙명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019학년도까지 뽑던 인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문과는 181명 자연계열은 지금 137명의 인원이 감소해서 뽑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조금 숙명인재 원전형인 서류형을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에 난 자신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면접형으로 지원하시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19학년도에 아무래도 공개되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인원이 너무 극감하기 때문에 성적의 커트라인 정도는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발표되는 성적보다 좀 높게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평가는 앞에서 보여드린 서류원과 같이 학업수행능력, 전공적합성, 전형적합성, 인성에 대해서 학생부를 자기소개서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앞에서 서류원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포함하지 않지만 숙명인재 2 면접 전형에서는 자소서를 포함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내가 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잘 포장할 수 있게끔 잘 적어주셔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공적합성이나 종합적 사거력,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심층 면접을 본다는 점 아무래도 면접에서 비중이 높다 보니 학생들을 4배수 뽑고 여기서 1단계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최소 다시 또 4배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이 좀 강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인데요 이 전형에서는 지금 IT공학 전공, 컴퓨터과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렇게 3개 학과를 모집합니다 다만 이 전형이 특기 전형처럼 실기를 반영하거나 이런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한이 있고요 특히 여대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학생들 한 19명 정도를 모집하는데요 그 인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고 특히나 비교과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IT공학과라든가 컴퓨터과학과라든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상당히 변수가 좀 많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전형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2019학년도에 신설 전형입니다 결과가 아무래도 2019학년도에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의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고3 선배들이 어떻게 진학하느냐를 유심히 잘 보신다면 2020학년도에 지금 고2 학생들이 진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이 있어서 비교과 관리를 좀 하신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먼저 교과 전형은 교과를 100% 반영하고요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교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국어영어 수학 사회에 관련된 전 과목을 자연계열은 국어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2019학년도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 3개 영역 등급합 6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2019학년도에는 인문계열만 2개 영역 등급합 4로 조금 완화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완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 기준이 높았다가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은 낮은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9학년도 아직 원소조차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2020학년도보다는 많이 낮고 높아질 거다라는 거 정도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입시 결과가 발표되는 이 자료 2019학년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학업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큰 틀이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2017학년도에 학업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때 최저학력 기준이 입문계열은 4.5등급, 자연계열은 5.5등급으로 지금 현재 2020학년도에 어떻게 보면 최저학력 기준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에도 비슷할 것 같아서 결과 자료로 가지고 조금 참고해서 알려드리면 입문계열 같은 경우는 크게 평균 성적이 1.9등급 정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1등급 정도입니다 물론 이 대학의 학과마다 성적이 분포되는 편은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크게 1.87에서 2.28까지 평균 성적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학과별로 성적이 조금씩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최저학력 기준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평균이 이 정도라는 것 정도를 가늠해 보실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2020학년도는 학생들이 극감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명여대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소폭 2019학년도에 비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돼서 올라가는 거에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정도는 이 성적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넣어놨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시전형이 논술전형입니다 크게 논술전형이 논술로만 평가가 된다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교과 성적이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좀 레인지가 넓은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등급 간 점수 격차 또한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술에서 조금 더 점수를 잘 받는다면 교과 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일단 논술의 가정치가 10% 늘어났고요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2019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나 있다면 2019학년도에 논술 시험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8학년도까지는 숙명여대 같은 경우 인문자연 공통문항으로 해서 자연계인데도 불구하고 인문 논술을 시험 받던 공통문항이라는 게 출제되던 게 2019학년도부터는 인문계는 인문계열 문항 자연계는 자연계열 문항으로 해서 공통문항이 폐지되기 때문에 2020학년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던 인문계열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이 어떻게 보면 최저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당연히 논술 전형이 논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숙명여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과목 비중을 잘 안배하셔서 두 개의 영역 등급합 4화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게끔 점수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2019학년부터 논술 시험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2020학년도 아직 2019학년도 기출문제도 안 나오는데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2018학년도 2017학년도 기출문제가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큰 틀로 차이가 공통문항이 없어진 거지 다른 문항은 있다는 거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수리논술 문제라든지 같은 경우는 계속 기출이 되어 있던 것들을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가 없다고 해서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그나마 됐던 문제들을 활용하셔서 준비하신다면 크게 여대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노려서 준비하신다면 가능성도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학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신다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꼭 불합격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또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논술 준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좀 경쟁력 있게 준비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합격할 확률도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가군에서 같은 경우는 예체능을 선발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만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 15개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분위를 반영하는 유일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 위에 대학들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표준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유일하게 100분위를 반영하다 보니 점수가 난이도가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따라서 항상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열별로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너무나 많이 다양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입문계열은 보시는 것처럼 국어를 잘하면 입문계열로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경영경제학과인 경상계열로 지원하시는 게 유리한 학교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의 35% 가정치가 주어지지만 특이하게 영어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영어의 가중치가 20%나 반영을 하는 학교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의 반영이 20%가 됐을 때 보통 모집 요강이나 전용계획에 발표되는 점수는 100점, 95점, 85점, 75점 순으로 크게 5점, 10점, 10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여기에 20%라고 하는 가중치가 적용되면서 200점, 190점, 170점으로 점수가 거의 2배씩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숙명여자대학교라고 하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100점 만점인데 어떻게 보면 1000점 만점으로 점수가 계산되는데 이렇게 10점씩 마이너스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나귀의 좌우 대구도 남을 점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영어는 1등급을 맞아서 내 점수를 다른 과목들에서 못 받는 점수를 세이브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셔던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최소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중을 봤을 때 2등급인 친구들도 합격하는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2018학년도 첫 해예요 다만 다른 과목들 성적이 극복할 수 없는 10점을 다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영어 1등급 받은 친구들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관리는 지금 2학년 때 미리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가 만점 처리됩니다 다만 소수점으로 깎이는 게 아니고요 이 대학은 대부분의 점수가 소수점이 거의 안 나오는 대학입니다 100분의 점수로 딱 끊겨서 이렇게 1점씩 깎이게 되면 이 1점 또한 마이너스가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도 지금 고2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고2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고3 때 조금 시간을 세이브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컴퓨터 과학학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계열에 편성돼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 가형을 해야지만 이 학과에 지원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 올해 2020학년도부터는 이렇게 인문계열 학생도 컴퓨터 과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공통적으로 자연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인문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은 가능한 학과는 통계학과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융합, 의리학과로 인문계열도 지원이 가능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중에 특이하게 응용 물리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가산점이 무려 물리를 선택했을 시 20%를 줍니다 100분의 성적이 20%라고 하면 100분의 성적이 예를 들어서 90점은 맞아도 최소 플러스가 18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점수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응용 물리학과 특히나 여학생들 중에서 물리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산점을 받기면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전형 계획안은 발표됐지만 확정적으로 수시나 정시의 모집 요강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에 2019년도에 발표되는 수시 요강과 정시 요강이 확정되는 것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직 올해 시험 봐서 올해 바로 입시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아닌 우리 고위 학생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내년이 조금 더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학년도 숙명여자대학 전형 계획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